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롤밴드 투게더에서 브랜치 목소리 역을 맡은 신입 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트롤밴드 투게더에서 파피 역을 맡은 경력직 웬디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도전하는 더빙 연기인 만큼 떨리지만 열심히 참여했는데요 웬디 선배님 혹시 저에게 해주실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? 참 이게 부끄럽지만 일단 트롤은 춤과 음악 또 노래를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런 생명체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마음만 있다면 될 것 같은데 이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같은 네 이미 은석씨는 브랜치에 아주 잘 녹아야 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정말요? 네 아 감사합니다 유쾌하고 귀여운 트롤이라면 누구든 저처럼 푹 빠졌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둘 다 정말 즐겁게 참여를 했으니까요 트롤밴드 투게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2월 20일 극장에서 만나요 여기 있는 이 단서들을 따라가면 돼 안아줘요 어떤 선을 자르는 게 좋을까? 뭔가 꺼질 때까지 되는 대로 자르고 있어 저기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しょう